횡성의 한 가정집 지붕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사냥이 구조됐습니다. 횡성소방서는 오늘 새벽 4시 40분쯤 횡성군 청일면의 한 가정집 지붕에 멧돼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사냥을 발견해 구조했습니다. 구조 당시 사냥은 탈진상대였지만 소방서 차고에서 휴식을 취한 뒤 춘천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인계됐습니다. 소방서는 야생동물 발견 시 소리를 지르거나 무리하게 잡으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